그렇다면 한 분, 내가 이 자리로 한 번 모시고 얼굴을, 그분은 절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요 작가 데리고 와 제이징 우리 한 가까운 분이 아닌 가깝지 않은 분을 한 번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와우, 좋다, 좋다 뭐야? 아마 처음 모시는 분일 거예요 어, 처음 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계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분에 대해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뭘 먹었고 일단 제가 맞춰보겠어 이분은 최신 유행하는 투블러컷에 눈에 띄기 좋은 와인 색깔로 머리를 물들인 거로 보아! 보아? 이성에게 눈에 띄고 싶어 하고 있고 지금 솔로야! 맞습니까? 자, 제가 봤을 때는 위에 패딩이 굉장히 깨끗한 걸로 보아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 패딩은 이번에 설 보너스로 회사에서 준 돈으로 새로 샀으며 그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입고 나온 것이오! 맞습니까? 오 오! 네, 맞았어? 너 이거 진짜 설 보너스로 산 거예요? 오! 맞아요? 오, 왜 그랬어요? 우, 진짜 맞았어? 왜 그랬어? 왜 그래, 맞았어? 야, 설보라쏠! 야, 설보라쏠! 어떡해! 설보라쏠! 자, 진짜! 약간 내성적인 성격으로 뭐하니? 가족 관계가... 가족 관계 중에 집안에서 막내 힘이 틀림없어! 그저 위로 형이나 누나가 있지요! 장난이... 오케이! 잠깐, 그쪽! 알아냈어! 지금 동공이 풀려있는 걸 보니 어젯밤 굉장히 피로했었던 개그 어젯밤 친구들과 만나서 놀았죠! 그리고, 잠깐만! 추리하는데 눈치 보면서 자꾸 하지 마! 난 아무 말 안 해야지 맞혔습니다! 나는 안 맞혀야 했는데... 혈액형은 A형이죠? A형! A형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남들한테 감추기 위해서 음악은 굉장히 락이나 힙합 강렬한 음악을 좋아하지! 빠졌어! 난 하나 맞았다! 빠졌다! 짜장면 더 좋아졌지! 짜장면! 손톱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왜요? 손톱 좀... 손톱 이렇게 물어뜯지 않죠? 어! 아,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빨리 하나씩 맞춰요, 빨리! 여자친구랑 사귄 지 1년 이상 되셨죠? 1년 가까이 오고 있지 않아요? 아, 이리 와요! 안 죽였으면... 그냥 뭐 하는 거야? 여자친구! 여자친구 말고 다른 여자 눈에 들어오지! 그거 뭐해? 얘기해! 그게 뭐야? 여자친구 말고 다른 여자 눈에 들어오지! 그게... 치적을 많이 드네! 얘기해! 이게 뭐 하는 거야? 광수 말고 다른 여자 눈에 들어오지! 얘기해! 잠시만, 얘기해! 여러분! 자, 마지막! 방금 끝나봐 얘기해 줄게!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좋아! 이분의 이름을 맞추시는 분에게 진짜 명탐정의 김시재! 자, 땡! M으로 시작되는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미니치구만! 아니야... 자, 이름을 그냥 느낌으로 한 번 맞춰보세요! 느낌으로! 느낌으로! 이게 탐정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아니, 그... 정쟁이니까! 잠깐만! 맞춰봐! 그랑이 나는 거야! 설로고 그런 것도 다 맞춰! 이봐! 강호식! 강호식! 조용히 해, 김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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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호! 웃지마, 민병범! 대박! 강준호! 아니야! 너 지금 재미없지, 강호식! 강호식이 계속... 웃지마, 이호찬! 곧 헤어질 거야, 정태철이! 아니야, 됐어요! 자, 근데 잠깐만! 민아! 여러분! 김순찬이! 현민! 현민성이! 이재호! 재호! 자, 혹시... 안재호! 여기 지금 이름 가운데 비슷한 거 있습니까? 나기봉! 얘기하라고! 자! 전성세리! 야, 상태야! 정상태야! 성이 뭐요? 김... 들어가, 김재춘! 이남철! 어? 뭐야? 홍시... 홍학표! 홍학표! 홍진영! 홍석천! 홍학표! 홍노끼! 홍길동! 홍노끼! 홍진경! 홍아빠! 홍진경 맞네! 홍대 홍대! 홍아빠! 홍익대! 홍학타운! 홍삼차! 홍삼천! 아니, 홍수천! 홍삼종! 홍삼종! 홍수천! 홍구리당당! 자,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홍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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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 진짜 어렵다! 저 진짜리로... 아니, 뭐 영화나 팀오면은... 소지가 없나? 뭐 하나가 안 맞지? 아, 이건 뭐 모른다! 아니, 설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장난 아니던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영화나에서 그런 거죠! 야, 근데 이거 재밌네! 이름만 맞추는 것도 재밌다! 자, 어쨌든 저... 우리가 뭔가 좀 사건을 해결하려면 아, 이 정도 관찰력 갖고는 안 되겠는데... 아, 이게 너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야, 근데 아까도 그거 어떻게 맞추냐? 잠바 저기 그... 어, 나 그거 진짜 놀랐어요! 아, 그냥 새 거 같았어! 아, 근데 그... 뭐 산 거면 그럴 수 있다! 저도... 그거 보너스 받은 걸로 샀다고... 지금 전날이 며칠 안 됐으니까... 그거 하나 귀신같이 맞췄다! 아, 이거 진짜 그나저나 이게 사건이 진짜 들어와요! 우리가... 오오! 진짜 들어와요! 우리가... 오오! 잠깐만요! 그대로! 여보세요? 여기 밑으로 연결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예?! 거기가 어디쯤? 알겠습니다! 곧 가죠!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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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인가요? 드디어 사건인가요? 그래! 우리 좀 활동할 때가 됐구만! 그래서 에너지를 아껴 뜬 거야!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 미스테리한 사건, 미궁 속에 빠진 사건, 우리들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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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태워가 가세요! 내 다리 잡기! 참! 병원 así지 yes! 위원합니다! ahora!